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0년 1, 2회 통합으로 치른 산업안전 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 세 번째 과목입니다. 기계 위험 방지 기술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41번입니다. 작업장 내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군의 운반차. 준수해야 될 사항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군의 운반차는 분류할 때 어디에 소속된 것인지 먼저 알아야 되죠. 차량계 하역 운반기기에 들어간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혹 차량계 하역 운반기기에서 우리는 안전기준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문제로 출제할 때 차량계 하역 운반기기라는 말을 빼고 지게차 또는 군의 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 고소작업대 이렇게 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의 운반차가 준수해야 될 사항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그렇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가 항상 반복해서 똑같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65cm 이내에 가는 거. 이거 잘못됐습니다. 65cm 이상 돼야 되거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핸들의 중심에서 차체 바깥쪽까지. 핸들이 있는데 핸들의 중심에서 차체가 있다면 차체 바깥쪽까지. 이 거리가 65cm 이내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65cm 이내라면 5cm도 되고 10cm도 되고 1cm도 되는 건데 이게 최소한 핸들의 반지름도 있는데 여기에 차체까지 가려면 65cm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최소한. 그래서 이내라는 건 그 말 자체가 승립이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이해해 두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보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42번. 다음 정. 연삭기를 이용한 작업을 할 경우에 연삭수도를 교체했습니다. 교체한 후에는 얼마 동안 시험, 시운전을 하여야 하는가. 두 가지죠. 작업 시작 전 시운전이 있고 숫도를 교체 후 시운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숫도를 교체한 경우에는 3분 이상 해야 되고 작업 시작 전에는 1분 이상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체했으니까 3분 이상.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연삭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또 전체적으로 이 문제 풀고 고향 넘어가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연삭기는요. 법적으로 해야 될 방어장치가 덮개입니다. 그리고 이 연삭기는 자율 안전 확인을 받아들일 방어장치 대상입니다. 아가목동이 교가로 연 날린다고 할 때 연이 연삭기죠. 그렇죠? 그러면 덮개라는 게 나와야 되고요. 또 연삭기가 나올 경우에는 연삭기하고 아주 중요한 워커레스트, 작업대죠. 이 작업대와 숫돌과의 간격 3mm 이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은 덮어주는 덮개를 해야 되고 덮배를 덮으면 이렇게 노출되는 각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노출 각도에 관한 사항도 여러분들이 또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플렌지에 관한 사항, 양쪽이 똑같은 크기로 하되 숫돌 지름의 3분의 1 이상 돼야 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죠. 지금 나온 시운전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또 정면을 사용해야지 측면을 쓰면 숫돌 파괴의 원인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만 측면 사용을 목적으로 나오는 것은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정리하고 다른 문제 유형으로 또 출제됐을 때 대비를 해야 됩니다. 43번, 프레서기가 작동 후 작업점까지 도달 시간이 0.2초 걸렸다면 양수기동식 방어장치의 설치거리는 최소 얼마인가? 자, 이 설치거리에 관련된 사항은 총 3가지를 알아두셔야 되죠. 양수 조작식이 있고, 감흥식 또는 광전자식이 있고, 지금 문제에서 나온 양수기동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공식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3가지가 다 공식이 똑같다고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기본식이 같다는 겁니다. mm는 1.6t라는 기본 공식을 다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t라는 것이 mm를 사용하고 1.6을 썼을 경우에는 mm셋크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죠. 이걸 또 다르게 쓴다면 1600t라고 해서 셋크 단위로 사용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편리하게 쓰시면 돼요. 1600일 때도 mm는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1.6과 1600이라는 시간에 대한 단위 환산이기 때문에 그대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mm셋크가 초의 1,000분의 1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다만 양수기동식에서는 이 공식을 쓰지 않고 여기서는 1.6t라는 공식만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 t를 구하는 것, tm이라고 해서 tm을 구하는 공식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죠. 양수기동식에서는요. 그러면 클러치 물림 개소수 분의 1 해서 더하기 2분의 1 그리고 곱하기 해서 6만 나누기 spm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수기동식에 관한 문제가 나올 때는 이 클러치 물림 개소수와 spm 분당 행정수를 가르쳐줍니다. 그죠? 이 spm은 분당 행정수라고 그랬습니다. rpm은 분당 회전수죠. 그죠? 이 두 가지 조건만 알려주면 일단 t값을 구할 수가 있고 이 t값을 구했을 때 1.6을 곱하면 되죠. 다시 말해서 이 tm을 구했을 때 단위가 ms로 나오기 때문에 1.6을 그대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mm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굉장히 쉽게 줬는데 너무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이런 문제를 조금 어? 이거 뭐지라고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잘 봐두셔야 되는 거예요. 도달 시간이 0.2초라고 했으니까 t값을 바로 준 겁니다. t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요. 0.2초라고 준 거예요. 이 0.2초라고 주면 안 되죠. 이 t가 지금 ms 단위거든요. 이 단위 환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내기 때문에 우리가 단위 환산을 정말 유치하지만 실수 안 하도록 꼼꼼하게 대비를 해왔던 거죠. 그죠? 우리 정규 시간에. 자, 0.2초를 ms 단위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셰커를 약분시켜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ms가 지금 필요하니까 나와야 돼요. 그럼 1,000은 1000ms 아닙니까? 그죠? 1g은 1000mg이고 1m은 1000mm고 m라는 단위는 다 1000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약분시키면 0.2 곱하기 1000 했는 것이 ms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ms로 바꾼 것을 1.6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일단 먼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200이죠. 그죠? 200, 200 ms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00 ms가 나왔는데 200 ms에 1.6을 곱해주는 거죠. 320 ms입니다. 자,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되죠. 320 ms이 나왔는데 앞에 지금 단위가 다 mm로 똑같죠. 그죠? 그럼 320 mm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다시 또 뭡니까? 보기를 봤더니 cm로 주어져 있는 거죠. 전부 단위 환산입니다. 그죠? 당황하지 마시고 그대로 풀어 나가면 되죠. 우리가 해온 대로. 그죠? 곱하기, 짝대기 해주시고 곱짝 법칙 써야 됩니다. mm를 제거하려니 약분되는 위치에 놓고 내가 필요로 하는 단위가 지금 cm입니다. 그죠? 그러면 1 cm가 10 mm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내가 필요한 단위 나왔고 그 다음 숫자 320 나누기 10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32가 되겠습니다. 그죠? 32 cm 해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단위 환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우리가 배운 대로 차분하게 해나가시면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한 이 곱짝 법칙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걸 많이 써, 이런 수학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없어 보이는 게 더 쉽다 그랬죠. 없어 보이지만 실수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비를 해두는 게 중요하죠. 그죠?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